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곽동영입니다 제가 요즘에 엠파시스 리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이게 제 장사 밑천입니다 선생님 강의는 스키마 레퍼런스와 엠파시스 리딩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엠파시스 리딩이란 게 재밌어요 해보면 진짜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게 근데 왜 딱딱딱딱딱딱딱 들어맞냐면 요즘에 학생들이 개인 질문 많이 해주실 때 너무 신기하다 뭐가 신기하냐 라고 하면 아니 옛날에는 구문독해를 할 줄 알면 내가 해석이 된다라고 생각했대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 나는 해석은 되는데 왜 이해가 안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걸 맥락 잡아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거는 문장 하나하나를 내가 문법적으로 직역을 하는 거랑은 별개거든요 직역을 해도 이해를 못하면 그건 해석을 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왜 해석을 못하냐면 우리 학생들이 그 글에서 강조가 어디 걸리는지를 못 읽으니까 그래요 글쓴이가 내가 전달하고 싶어 하는 내용은 주제라 그래요 근데 주제를 효율적으로 전달을 하려면 기술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수사법이 들어가는데 이 수사법을 통해서 무엇을 해주느냐 라고 하면 강조를 해줘요 강조를 내가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부각되게 그리고 내가 상대적으로 강조해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상대방한테 확실히 전달될 수 있게 글을 쓰는 기술 이 표현의 기술이 수사법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반복이라는 거하고 예시라는 것도 막 진짜 문자가 처음 발명되고 지금까지 계속 사용이 됐었던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그때? 그 이전도 없나? 제가 언제 생각이 안 나 카메라 켜놓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근데 한참 한참 한참은 옛날 전부터요 문자를 사용한 시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사용되던 동소국은 막론하고 항상 나오는 싸먹는 전통있는 수사법이에요 대표 수사법 예를 들면 반복 강조 같은 경우는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반복해서 표현을 해줘요 내가 이전 캐스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차 조심해라 건강 조심해라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을 언제 깨닫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언제 깨닫냐면 나이 많이 먹고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진짜 횡단보도에서 자빠져가지고 다리라도 다쳐가지고 기부스하고 쩔뚝거리고 댕길 때 아 엄마 말 들을걸 이런 생각해요 중요한 얘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과목변을 인강 들을 때 선생님들이 맨날 똑같은 얘기 막 지겹게 반복할 때 있잖아요 걔네들이 시험에 나와요 최고 중요한 거 나도 그런 얘기 많이 해 단어 외워야 된다 단어 진짜 중요하다 강의 아무리 잘해봤자 너네들이 영단을 안 외워주면 답이 없다 교재 여러 번 반복해야 된다 막 중요한 얘기들 여러 번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여러 번 한 이유는 뭐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께서 어떤 요리를 막 했어 좋아하는 이성 친구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주려고 요리를 막 해서 상대방한테 딱 내놨어요 근데 상대방이 이제 딱 먹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먹으면서 야 맛있다 하고 먹어 근데 몇 초 지내야 와 진짜 맛있는데 조금 뒤에 와 이거 너무 맛있다 와 개맛이소 맛있다라는 말을 막 10번 20번 반복해서 하는 거야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오 이 새끼 진짜 맛있나 보다 기분이 좋겠죠 상대방에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이 된 거예요 이게 반복 강조예요 그리고 예시는 뭐냐면 예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예를 들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주는 거는 왜 예를 들어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막 설명을 했더니 얘네들이 왠지 못 알아들은 것 같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떤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거기 밑에다가 예시가 달려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영어를 읽는데 예시가 잔뜩 나와 근데 예시가 길어 근데 예시를 똑같은 걸 막 두 개씩 줘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 직전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야? 이게 중요한 내용이네 이렇게 거꾸로 읽는 게요 예시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 그러면 한두 번 딱 반복됐을 때 두 번만 반복돼도 보통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빡 캐치해버려 그러면은 이 글쓴이가 나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완벽하게 빨리 캐치가 될 거 아니에요 영어에서 유형 상관없이 주제 파악이 빨리 되면 모든 유형 공통이고 정답률은 올라가고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주제 파악이야말로 글 읽기의 가장 근본이에요 여러분 글 읽기의 근본은 상대방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적인 주제를 내가 빨리 억셉트하는 거거든요 그게 됐나 안 됐나를 평가하기 위해서 유형을 다양하게 나눠서 영어 시험을 보는 거야 국어 독서도 마찬가지야 영어 독해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제 파악이 잘 됐는데 문제가 잘 안 풀리겠습니까 주제 파악이 정확히 되면 하다못해 주제 파악이 안 됐을 때보다는 더 빠르고 정확해져요 근데 가끔 주제 파악을 해도 못 풀게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게 있어 그건 출제자가 그가 구도하게 문제를 내서 그런 거지 네 잘못이 아니야 근데 어쨌든지 간에 주제 파악 못하는 애들보다는 이게 잘 돼야 정답률도 올라가고 시간도 단축된단 말이지 그래서 엠파시스 리딩은요 이런 수사법의 근거에서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메가스터디 수능 영어 강사인데 저는 국어 독서 강의도 오래 했어요 여섯 문제짜리 최고난도 극악난도 독서 강의를 오래 했고 나름 메가스터디 수강평도 좋은 걸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 이상한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과거가 있어요 좀 근데 뭐 전직 경찰관 전직 경찰관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그랬던 사람이라 국어 수사법에 근거해서 국어 표현기법에 근거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어에서 핵심적인 주제 파악 이론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독서 막 이렇게 길고 복잡한 데서도 주제 뽑아내는데 그거 단락길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데서 주제를 정확하게 못 뽑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포인트들 강조가 걸리는 엠파시스 포인트만 정확하게 딱딱딱딱 잡아내면 훨씬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 주제 파악이 잘 되면 적당히 패스해버려도 될 부분에서 힘 안 줘서 읽어도 되고 속도에서도 완급 조절이 돼요 독해를 할 때도 그러니까 엠파시스 리딩을 잘해야 돼 내가 저번주에 알려줬었던 것도 있는데 뭐 비교되어 문제점과 해결책 네거티브라는 영상 전에 찍었었잖아요 몇 개 더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 반복 강조하고 예시가 오늘 어떻게 걸리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아 나 잘났습니다 뭐 이런 거니까 궁금하신 분만 한번 클릭해서 보세요 저는 이제 이런 거 이 페이지 빼려고 나 점점 유명해지고 있어 길 가다가 어떤 학생이 나한테 알아봤어 어? 내가 스터디 익학 동인 선생님 아니니까 영어 강의 듣고 있대요 그래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학생은 바라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막 사진 찍어줬어 야 사진 안 필요하냐 사진 한 번 같이 찍자고 해가지고 악수도 해주고 수능 영어 100점 맞으라고 선생님이 토닥토닥도 해줬어요 근데 본인은 원치 않는지 막 빨리 가더라고 후회하는 표정으로 아무튼 선생님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성적 많이 올랐다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하더라고 아 아무튼 신났습니다 자 이 빈칸 추론 문제는요 그리고 경사관 파트에서 선생님이 강의할 때 갖고 왔었던 지문인데 이제 한번 보시면요 바이 잼 마이닝이에요 우리가 검토를 해봐 뭐 뭐 함으로써 다양한 기능이에요 무엇에? 종교에 종교의 다양한 기능을 검토해 보는 것을 통해 서술의 초점은 뭡니까? 이건 종교에 대한 글이니까 그러면은 종교의 기능이라고 간단히 서술의 초점을 스키마 레퍼런스를 하나 살짝 해줍시다 스키마 타이징을 하고 가는 거야 우리는 we can see 알 수 있다는 거야 이 전반부는 천천히 읽어야 돼요 영어 독해할 때 전반부는요 앞에서 세 문장 정도로 급하게 읽어버리면 뒷부분 속도가 안 나와요 천천히 힘을 모아서 여기서 이해를 하고 뒤에서 빵 치고 나갈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어? 그래서 보면요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뭐를 알 수 있을까? 종교의 기능 중에 종교라는 것은 어떤 포스를 갖고 있다는 거야 사회에서 그러면 궁극적으로 종교가 갖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건데 여기에서 일반적이고 흔한 내용은 정답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어찌 되었건가 한번 봅시다 근데 in a general sense 일반적으로 종교는 지탱해주고 지지해준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메모를 살짝만 쳐봐요 종교는 무엇을 지탱하냐 현상을 그래서 현상 또는 이걸 현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현실을 지탱 또는 지지 저는 다이어 같은 거 있을 때는요 애매할 때 그냥 두 가지 단어로 해가지고 다 체크를 해서 써놔요 어떤 말로 뒤쪽에서 확정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현상을 어떻게 하는 걸 통해서 그렇게 하냐 keeping people in line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상태를 유지시킨다는 말은 사람들이 법도 잘 지키고 질서를 갖춘 상태로 유지가 되도록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뭘 통해서? 슈퍼네추럴한 어떤 센션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규제들 예를 들어서 너 인마 그렇게 나쁜 짓 하면 나중에 내세에 나쁜 곳에 떨어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겁을 줄 수 있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아 내가 법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질서가 유지될 수 있죠 그리고 또 뭐 하는 것을 통해서냐면 릴리빙 하는 걸 통해서 사회적인 분쟁 같은 것들의 고통을 덜어내주고 그리고 제공해 주는 걸 통해서 어떤 설명을요? 불행한 사건들 아 내가 안 좋은 일이 딱 생겼어 나 너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아 열받긴 하는데 어느 정도 갑자기 납득이 간단 말이야 아 짜증나긴 하는데 뭐 할 말은 없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 뒷부분 해석을 못해도요 이게 서포트하고 있다는 것만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가만히 보면 바이 다음에 키핑, 릴리빙, 프로바이딩 병렬로 땅땅땅 걸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시라고까지는 그렇지만 상술 구체적인 상술이 나와도 그 직전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조가 이 뒷부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이 서포트 단어야 이렇게 강조를 읽는 거예요 이게 엠파시스 릴리예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러면 종교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현상과 현실을 지탱하고 지지하는 것과 관련된 게 정답일까? 가능성이 높지 빈칸 바로 뒤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정답 찾아볼까요? 사실 저도 문제를 이렇게 풀지는 않는데요 민주적인 기능이겠어요? 치우침 없는 기능이겠어요? 지능, 지성적 기능이겠어요? 뭔가를 자극하는 기능이겠어요? 보수적인 기능이겠어요? 보존하고 지킨다 자 보세요 지탱하고 지지한다 가장 관련성 높은 거는 네 컨저베이티브예요 가지치기를 해서 봐도 이것밖에 없어 근데 나도 이렇게 답을 체크하진 않아 왜냐하면 너무 덜 읽었거든 너무 앞에서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버리면 재수없으면 틀릴 수 있으니까 빼박진 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선생님이 엠파시스 리딩을 해준 거야 아 이렇게 상술이 나오면 그 직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가 보다 하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하나 탁 넘겨봐요 그런데 모어로보가 나왔어 게다가 라고 했으면 역접이 아니라 순접이니까 비슷한 내용이 나올 건데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짱구를 굴려야 돼 어떤 짱구를 굴리냐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반복 강조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곽동진 선생님이 어떤 내용이 반복해서 두 번만 나와도 거의 주제라고 했는데 그러면 새로운 내용이 없고 앞에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나올 거니까 이거는 100% 컨저베이티브구나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그때는 100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반복 강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거는 거의 사기꾼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근접한 거고 그거는 프로 수험생 전문 수험생 있잖아요 연봉 받고 몇 천만 원씩 받고 몇 억씩 받는 그거는 이제 진짜 프로 수험생이 되신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거의 못 가요 그래서 보통은 이걸 읽을 거예요 그런데 읽어서 보세요 Some of the major world religion을 지금 보면 이런 애들은 through both 철학적인 어떤 신념이나 정치적인 어떤 해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온 경향이 있었냐면 금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변화를 막는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 자체를 변화 자체를 금지하고 방해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 자체를 지탱하고 지시하면서 변화를 못하게 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딱 끊어봐도 아 비슷한 맥락 컨저베이티브구나 반복 강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게 중요하구나 이걸 캐치를 못했다면 이 부분이 다 통째로 예시예요 통째로 예시가 이렇게 길게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 그 직전 문장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럼 이 직전 문장이 진짜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반부 내용을 몰라도 그냥 이것만 갖고 정답을 한번 찾아 봅시다 종교 관련해서 서술의 초점은 지금 종교의 기능이었으니까 지금 스키마 레퍼런스 하면서 가니까 좋죠 여러분들 문제 풀 때도 이렇게 옆에서 쓰면서 푸는 거야 그러면 변화를 금지하고 변화를 못하게 안티 변화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컨저베이티브 하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시가 이렇게 길게 나오면 예시를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직전 내용이 겁나 중요하구나 이걸 캐치를 해줘야 된다고 이게 이제 엠파시스 리딩이에요 그럼 여기서 좀 독해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상관없어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이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이거든 그런데 이걸 잘 모르겠으면 이걸 보고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줘야 돼 긴 예시가 나올 때 그 직전 내용을 이해 못한 상태면요 우리 바보같이 그냥 이것만 읽고 넘어가버리는 애들이 있거든 안 돼 긴 예시가 떴을 때는 얘를 통해서 얘를 이해하고 넘어가줘야 돼 그러니까 예시 캐치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예시를 캐치해 주는 게 그래서 뒤에 보면 이런 거 나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보자면 정통파 힌두교 교리에서는 어떤 개념에 기반한 거냐면 누군가의 현재의 삶 속에서의 상황이나 조건 같은 게 결정된다는 거야 과거의 삶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그런데 이러한 신념들은 Have had the effect 어떤 결과나 효과를 가져왔냐면 사람들을 만드는 효과가 있었어요 굉장히 숙명론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받아들여버리는 거지 무엇을? 현재의 상황 자체를 어떤 것으로서? 변화시킬 수 없는, 변화할 수 없는 것으로서 숙명론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예시야 그래서 변화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Unchangeable 변화를 못하게 한다 그런데 뒤에 나오면 Search a view 그러한 뷰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뷰에 대해서 상수를 하고 있다면요 새로운 내용이 있겠어요? 있으려면 버시나 하울에버나 예시 있어야 되는데 없네 그죠? 그러면은 Search a view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다른 내용 나오겠어? 같은 맥락 나오겠어? 같은 맥락 나오겠지 이제 이 부분 읽으면 바보지 그죠? 우리 바보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 Search a view는 It's not likely to bring about 초래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자, 뭘 초래할 가능성이 별로 없겠습니까? 변화를 그래서 Revolution 혁신적인 변화 같은 거 못 만들어도 됩니다 심지어는 마이너한 어떤 시작이나 계획 같은 것들 변화에 대한 이런 것들도 할 가능성이 없어라는 말이 지금 몇 번째 반복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데 LikeWise를 달고 한 번 더 반복을 해버립니다 병렬 예시로 그러면 한 번 두 번 그리고 여기에서 세 번 그리고 네 번 그리고 다섯 번 재밌죠? 심지어는 여기에 들어간 컨저베이티브 단어까지 포함하면 여섯 번 와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캐스트 제목을 반복과 예시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팁을 드릴게요 명확하게 두 번만 반복이 돼도 그거 거의 주제 관련 문장이에요 반복 강조는요 여러 가지 강조, 엠파시스 포인트 중에서도 최상급 강조예요 예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시를 왜 들어주는지 알아요? 국어 독서도 적용되는 얘기예요 이거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하는데 이해를 못할까 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가끔씩요 엄청 지저분한 추상적인 문제들 줄 때 있잖아 근데 그네들은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예시나 상술이 없이 추상적인 얘기만 막 던져버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예를 안 들어주면서 미적분 관련해가지고 복잡한 이론을 설명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거 와 닿겠어요? 그림도 막 그리면서 예를 들어 야, 봐봐 fx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렇게 되면 두 점으로 해가지고 두 점 같은 한 점 같은 두 점으로 해서 미분계수 구하고 막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주면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보여주면 우리가 이해가 가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뒷짐지고 말로 설명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자, 봐 미분계수란 건 말이지 두 점 같은 한 점으로 아니, 아니야 한 점 같은 두 점이네요 한 점 같은 두 점으로 평균 변화를 구하는데 델타 x분의 델타 y가 어떻게 되고 리미트가 적용이 돼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표정 막 다 썩을 거 아니야 이해 못 해가지고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시가 떴다는 것 자체가 그 직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얘기고 예시는 볼륨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커 그리고 출제자 입장에서 출제 오류 시비 같은 것들에 그런 것들에 안 걸리려고 깔끔하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답 관련된 내용에서 그럴 때 예시를 꼭 줘요 그러니까 한번 봐봐라 국어 3점짜리 독서에서요 3점짜리 응용문제 푸실 때 3점짜리 응용문제 관련된 근거는 본문에 거의 예시로 들어가요 특히나 경제나 과학기술같이 고난도 분명히 본문에 예시가 충분히 길게 있고 그 내용 딱 따다가 그대로 응용문제 주는 경우가 맞습니다 왜냐?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고 예시를 안 주고 문제를 출제를 해버리면 나중에 시비가 붙어요 사살모의는 상관이 없는데 평가원이나 수능이나 교육청급 정도만 돼도 예시 없이 2차 추론을 시켜버리면 엄청나게 항의가 들어갑니다 당장 나 같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본문에 없는 내용으로 너 이렇게 문제 내면 어떡하냐 애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글씨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도 해석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버리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경지식 없는 학생들한테도 구체적인 사고를 시키려면 예시가 꼭 필요한 거야 그래서 수사법적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내용에는 반복과 예시를 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알겠어요? 재밌죠? 금방 문제 다시 한번 영상 돌려서 봐봐 이게 바로 엠파시스 리딩이에요 엠파시스 리딩 이걸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구문독해 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기본이 갖춰진 거고 글에서 주제가 뭐고 핵심이 뭔지를 간파해내는 능력은요 엠파시스 리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엠파시스 리딩을 할 때 상황판, 전략 상황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신나게 헛소리 짓거리고 나서 다시 봐도 이 지문이 종교 관련된 글이었구나 아까 내가 읽은 핵심 중에 이런 게 있었구나 바로 보이잖아 이거 한 줄 살짝 몇 단어 적어놓는데 시간이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거 안 쓴다고 몇 초나 아끼겠어? 근데 써주면 빈칸치론 하나 정답 선택이 빨라져 눈으로 보면서 푸니까 그래서 스키마 레퍼런스, 엠파시스 리딩 선생님 이거 두 가지만 강조해요 두 가지만 강조해도 무적입니다 학창 시절에 고3 때 처음으로 영어 100점 맞고 수능 두 번 다 만점 맞았고 내가 제수까지 맞힐 때까지 영어 문제 두 개 틀리고 올백점이었어요 영어 문제 두 개 전체 13번 시험 중에서 이 두 가지만 갖고 가도 그래요 영단어만 완벽하게 돼 있고 영단어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구문독회 같은 것들은 기본 소양이니까 꾸준히 계속 하셔야지 근데 진짜 독회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엠파시스 리딩하고 스키마 레퍼런스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무적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 5월 달에 강의 두 개 추가로 개강합니다 기존의 강의 3개에다가 5월 10일로 거의 확정됐는데 제로백 심화 유형 독해 라이트 최근 평가한 빈순삽 2점 원래 3점짜리 강의를 했었는데요 심화 유형 독해에서 여기서 3점짜리를 했었거든 너무 어렵다고 학생들이 울어 그래서 2점짜리 강의를 하나 만들었어요 빈순삽으로 그리고 이제 기타 유형 독해 강의라고 해서 얘네들은 밑줄 친 부분의 의미 추론 그리고 흐름상 적절치 못한 어휘나 문장 찾기 또는 요양문 그리고 41번 42번에 해당하는 장문 이것도 강의로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5월 10일날 개강하는 이 강의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 강의 모두 다 선생님의 스키마 레퍼런스 기법과 엠파시스 리딩 기법 이용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기존의 커리를 타고 계신 게 있어도요 부분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거 핀포인트로 하나씩 찍먹만 해보셔도 좋아요 강의 하나만 들어도 내 기술은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끼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캐스트도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캐스트에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